조립제법 오늘은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은 나눗셈을 빨래하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인데요. 이 조립제법이라는 내용은 당연히 항등식과도 관련이 있고 나머지 종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눗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검산식을 많이 만들어 봤었죠. 그 검산식이 바로 항등식이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먼저 제가 뭘 부터 할 거냐면 조립제법을 하면 진짜 나눗셈이 빠릅니까? 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6x3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식을요, 제가 x-2분의1이라는 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당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것은 최고차항만 잘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럼 x가 6x3제곱이라고 같아지려면 6x제곱을 곱해야겠네요. 그러면 6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요. 나눗셈하고 똑같이 위에서 아래 거 빼줍니다. 그럼 6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엔 6x라고 써주면 6x제곱 마이너스 3x가 돼서 빼주면 4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그러면 4x 마이너스 2가 돼서 나머지는 3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6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 노란 식을 연두색식으로 나누어 주었더니 몫이 파란색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가 빨간색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조금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나눗셈 이거 말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나누는 식 노란색 식 있죠? 그 노란색 식의 개수만 빼서 그대로 순서대로 잘 써줍니다. 그래서 6, 3, 1, 1, 1이라고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 줄 한 줄 더 쓸 수 있게 남겨두고요. 노란 숫자에 맞춰서 연두색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보이시죠? 그 x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가져다가 2분의 1이라고 여기다 써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첫 번째 6은 그냥 내려오고요. 그래서 6이 되고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3이 되죠? 내려올 땐 항상 더해줍니다. 그럼 6이에요. 다시 또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쓰는 거죠? 3이고요. 4입니다. 자, 또 곱해주고요. 갖다 여기다 쓰죠? 2라고 씁니다. 그럼 3이 되죠?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6, 6, 4, 3을 가만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노란색 박스하고 연두색 박스는 썼거든요? 그럼 남은 게 파란색하고 빨간색 박스인데 6, 6, 4, 3에서 혹시 파란색 박스와 빨간색 박스의 흔적이 보이세요? 눈치 채셨겠지만 파란색 박스는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나와요. 음, 그러니까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그 나눗셈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조립제법에, 그러니까 조립제법이나 나눗셈이나 그게 그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역시 출제자들은 그 틈을 노려요. 제가 이번에 어떤 나눗셈을 할 거냐면요. 여기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축소를 해놨지만 이따가 여러분도 잘 비교를 해보세요. 이번에는 6x 세제곱 똑같은 식이에요.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이번에는요. 2x 마이너스 1로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나눴던 x 마이너스 2분의 1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2가 곱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똑같이 3x 제곱을 써주고요.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고요. 빼주면 6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x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3x 빼주면 4x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2가 되면서 4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는 3이 됩니다. 그럼 똑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6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가 나왔고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몫이 나왔고 나머지 3이라는 숫자가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 또 이거 지금 위에서 배웠듯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눗셈 할 거니까 좀 빨리 조립제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아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해볼게요. 노란색 숫자를 개수만 갖다 씁니다. 6, 3, 1, 1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두 줄을 딱 쓸 수 있게 해놓고요. 연두색 식을 0으로 만드는 그 숫자를 여기다 갖다 쓰자고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자, 6은 그대로 내렸죠. 자, 곱하고 여기다 갖다 씁니다. 3 더해서 6이고요. 자, 곱해서 여기다 갖다 씁니다. 3 그러면 4죠. 곱해서 여기다 갖다 써요. 2 그럼 더해서 3이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목 3, 3, 2와 나머지 이 3이 그 흔적이 여기 남아있나요? 일단 보니까 나머지 자리는 3의 흔적이 똑같이 있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순 분명히 개수를 보니까 3, 3, 2라고 나와있는데 이 목 자리에 보니까 6, 6, 4라고 나와있어요. 아,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여기 2분의 1 쓰고 6, 3, 1, 1 쓸 때 어떤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어? 쌤? 아까 한 거랑 이미 똑같은데요? 어차피 결과 똑같이 6, 6, 4, 3 나오겠는데요? 눈치를 챘을 겁니다. 분명히 나누는 식은 달라졌는데 지금 2x-2분의 1과 2x-1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조립제품을 할 때 이 왼쪽에 써주는 이 숫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은, 조립제품하는 숫자들의 세팅이 모두 똑같으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분명히 나노셈의 몫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아하! 우리가 조립제품을 해가지고 나오는 이 몫이 진짜 몫이 아닐 때가 있구나. 진짜 나눗셈을 했을 때 진짜 몫과 같지 않을 때가 있구나. 그게 언제냐? 나누는 식이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닐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밝혀내야죠. 이 가짜목을, 이 파란색 가짜목을 진짜 파란색 몫으로 바꿔주려면 무슨 짓을 해야만 할까? 바로 이거죠. 최고차항 개수, 즉 나누는 식의 최고차항 개수 2로 6, 6, 4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더라?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진짜 몫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배운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식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부분이 이 조립제법의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확실히 마무리하셔서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짱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4점짜리 문제들을 풀 때 거기서 떠올려야 하는 아이디어들이 이 모든 식들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 틈틈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에는 이러한 원리들을 확실히 몸에 체득을 하시고 체득을 한다는 것은 몸이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것은 머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려면 보고, 읽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꺼내서 다시 말하세요. 몸을 쓰는 거죠. 입을 쓰는 거야. 그렇게 친구한테 말해 줌으로써 몸도 같이 기억하게, 뇌도 기억하고 몸도 기억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자, 잡설이 조금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산식을 써 볼 건데요. 6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원래는 우리가 뭘로 나눴더니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었더니 그때의 몫이 qx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였다? 3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6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그때의 몫은 좀 달랐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쓸 거냐면 2분의 1 qx라고 쓸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플러스 3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을 보면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몫이 어떻게 나왔어요?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왔는데 그것은 위에서 나온 그 qx 원래의 몫 있잖아요. 이 6, 6, 4를 어떻게 뭘로 나눈 거? 이 앞에 있는 숫자 2로 나눈 것. 그것이 이 몫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두 가지 조립제법에서 얻은 힌트입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게 뭐냐면 애초에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같죠.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같은 식 아닙니까? 같은 식 맞죠? 그러면 제가 위에 있는 이 식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게 만들기 위해서 얘도 곱하기 2를 해줘야 했죠.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2분의 1을 곱해야만이 원래 식의 변형이 없겠죠. 그러니까 식의 관점에서 한 번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이 부분에 2를 곱했으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다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덩어리에다가 2를 곱했다면 당연히 다시 2분의 1을 곱해줘야 똑같은 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그런 논리인 거죠. 여기서 봤던 이 조립제법의 진짜목, 가짜목에 대한 관계는 나머지 정리에서 너무 당연하게 그렇죠? 나누는 식이 두 배가 됐다면 몫은 얼마가 돼야 원래 식하고 똑같아진다? 2분의 1이 돼야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이 조립제법에서의 그 이야기가 이 두 줄 식에서까지도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 그 두 가지 논리만 잘 이해하신다면 결국 조립제법도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의 원리 즉 항등식이라는 하나의 내용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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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